무주는 2만 3천명의 인구를 가진 전북의 소담한 지자체이지만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청정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야간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4 자연특별시 무주 방문의 해라는 슬로건처럼 고유한 자원의 야간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더규산과 천연기념물 반대뿌리로 대표되는 무주구는 청정지역이라 불리는 이미지를 살려 관광산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무주의 산골용화제는 현재 MG세대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손꼽히며 휴양과 힐링을 주제로 매년 6월 푸른 잔디 위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청량한 공기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초록빛 소풍을 권유합니다. 무주선골영화제는 자연이라는 공간 속에서 영화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쌍방형 소통형 축제로서 올해 21개국 96편의 영화와 공연, 전시 등을 진행하며 3만 5천여 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는데요. 이를 위해 공식 후원사인 레드페이스는 글램핑 뿐만 아니라 가족용 카라반 캠핑, 리조트식 숙소를 지원함으로써 색다른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화관 하나 없던 무주는 고유의 자연 자원으로 전세대가 좋아하는 영화 콘텐츠를 접목해 체류형 관광의 지속가능성과 실현성을 보여주며 활발한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주 반딧불 축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천연기념물 반딧불이와 먹이서식지를 소재로 한 환경축제이며 살아있는 반딧불이를 컨셉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선보입니다. 반딧불 축제는 바가지요금, 일회용품, 안전사고 없는 산무축제를 지향하며 매년 관광객 40여 명을 유치하는 등 15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8월 31일에서 9월 8일까지 개최된 반딧불 축제는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을 주제로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1박 2일 생태탐험, 낙화 불꽃놀이, 드론 레이저쇼 등의 볼거리를 제공해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축제장 또한 친환경존으로 필요한 전력을 친환경 태양광 에너지로 사용하고 먹거리 부스에서 쓰는 납치만은 폐현수막으로 일부 제작해 활용했으며 식기의 경우 일회용품 없이 다회용기로 제공하는 등 친환경 실천을 유도했는데요. 지역축제로는 처음 ESG 개념을 도입해 생태환경축제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 이번 무주반딧불 축제는 친환경 실천을 주도하며 지속가능한 축제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부산과 무주의 관광 인프라 조성과 체류형 야간축제처럼 성주군 또한 그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자원과 콘텐츠를 확보해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성박숲과 참외하우스를 중심으로 가야산, 성주호, 한계마을과 성산동 고분군까지 성주군도 유구한 자연환경과 뛰어난 대도시와의 접근성으로 차별화된 야간관광 콘텐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추진될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에는 단발성 프로그램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 개발로 경북의 주목받는 야간관광지가 되길 기대해봅니다.